살구꽃이 필 때면 돌아온다 더 순이 찾아가야 해 내 사랑순이는 더구나 할 줄 모르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 심리, 사회, 연애현상을 알려드리는 상담심리학 박사 권영찬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 노래하는 젊은 철학자 우리 이찬원님 네 여러분들 한 해 달력 갖고 있습니까? 우리 여러분들 이찬원님의 달력으로 개인적으로 만드신 분도 많으신데요. 우리 이찬원님을 사랑하는 여러 찬스님들이 여러 가지 달력을 올려놨습니다. 그 중에서도 예쁜 달력이 있어서 제가 1월달부터 12월달까지 올려드립니다. 우리 찬스가 만든 달력 한번 구경해보시고 혹시 여러분들도 찬스 달력 만드시는 거에 한번 도전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우리 인스타그램이나 여러 곳에서 이찬원님 달력을 프린팅해서 달력으로 써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올해 설복 많이 받으시고 올해 좋은 일 많이 생기십시오. 찬또복 하십시오. 달구 끝이 필 때면 돌아온다도 순이 찾아가야 해 내 사랑 순이는 돌아올 줄 모르고 순이 찾아가야 해 저 카카의 눈은 그 쇠로 채여드는 바람에 순이 찾아가야 해 벌어진다 한글자막 by 박진희